안녕하세요. 전치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CRT에 관한 내용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실습인데요. CRT가 어떻게 작동해서 얼마나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RT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그 컨셉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1단계가 바로 설립이죠.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Beneficiary를 두 개, Split Interest라고 해서 Income Beneficiary, Income Interest, 그 다음에 Remainder Interest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 설립된 트러스트의 내 자산,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이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이 해당이 될 텐데 이런 자산들을 트러스트로 옮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요. 이와 같은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전하는 단계에서 물론 소득공제, Charitable Deduction이라고 했죠. 자산기관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요. 여기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은 매각함으로써 Capital Gain을 발생시키되 이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또 일정 기간 동안 내 라이프타임 동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해진 연도 수에 따른 그런 기간일 수도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내가 Income을 배당받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실제 사례를 한번 따져볼게요. 홍길동 씨를 또 예로 들어서요. 60세이고요. 1000만불 가량의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하죠. 오랜 기간 동안 소유해서 원가는 0이었고요. 그래서 CRT를 설립을 했는데 매년 본인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좀 높게 잡아서 15%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 트러스트에 있는 그 자산의 어떤 수익성을 매년 5%씩 벌어들인다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같은 변수 하에서 CRT를 우리가 설립해서 운영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같은 변수죠. CRT를 했을 때는 엄청나게 더 좋은 수익이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거나 하는 게 전혀 아니라 다른 상황들, 변수를 다 통제하고 같은 상황으로 하되 CRT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어떤 차이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을 바꿔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에 대해서 60살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60살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30년 동안 내가 페이먼트를 지급받는 90살이 될 때까지 지급받는 그런 구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러스트에 옮기는 자산 아까 1000만불이라고 했죠. 1000만불의 가치를 가진 주식 또는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이 가치를 갖는 부동산의 커스트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실제 이분이 30년 동안 매년 가져가는 소득, 스트림, 소득 금액을 잔액의 19%, 최대 10%, 15%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논의의 목적상 19%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이제 어떤 효용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죠. 그나저나 이 웹사이트는요. 저희 웹사이트가 아니고 이와 같은 이 트러스트를 전문으로, 트레일터블 트러스트를 전문으로 관리해주는 이런 회사에서 제공하는 툴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요. 이 1000만불로 옮겨진 자산, 양도 차익이 1000만불 정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캐피탈 개인택스를 세이브하는 금액이 지금 200만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200만불이라는 건 20%를 감안한 건데 실제로는요. 연방세, 캐피탈 개인택스 20% 뿐만 아니라 NIIT라고 해서 3.8%가 추가되고 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에 따라서 또 주소득세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30%가 넘는 부담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20%를 감안해서 200만불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이 1000만불의 자산을 트러스트에 옮김으로써 당해에 이 트레일터블 컨트리뷰션, 자선기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30년 동안 돌려받는 게 매년 19%니까 많이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 그 말은 나중에 트러스트, 자선기관으로 가는 금액이 굉장히 적다 보니 이때 계산된 금액에 따르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70만 4천불이 계산이 되는 거고 이 금액의 세금 효과는 27만 8천불을 세이브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CRT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왼쪽이 트레일터블 스트레일러지를 했을 경우고요. 오른쪽이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1000만불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매년 19%를 가져가니 세금을 내고 나서 가져가는 금액은 이 칼럼 인컴 애프터 텍스라고 하는 이 칼럼의 금액입니다. 첫 해에는 140만 불, 두 번째에는 92만 9천불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에 반해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 금액은 91만 8천불 가져가고 74만 3천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0년 동안의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밑에서 보면 이제 토탈 630만 불을 가져가는 게 됩니다. 트러스트를 활용했을 경우는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480만 불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토털 애프터 텍스 인컴이라는 것이 630만 불, 아까 봤던 그 금액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트러스트로 옮겨진 금액 또는 트러스트에서 내가 찾은 금액이 계속해서 투자가 또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투자 소득을 대략 매년 5%라고 감안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불어나지 않는 금액, 그냥 수입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했을 때의 차이는 내가 트러스트를 활용했을 때 내가 30년간 가져가는 금액이 630만 불인데 반해 아무것도 안 했을 땐 480만 불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게 매년 차이가 생기는 금액이 누적되는 거니까 이게 또한 어느 정도 5% 정도의 복리의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갖게 되는 30년간의 차이는 2,700만 불과 2,000만 불이라고 하는 훨씬 더 큰 금액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결국은 내가 30년이 지나고 나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트러스트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 사례에서는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 30년간 내가 가져가는 금액을 최대한으로 높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트러스트에 가는 금액도 굉장히 적은 거고요. 그래서 남는 금액이 10만 불이고 이에 반해 트러스트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가는 금액이 8만 6,000불인데 여기서도 만약에 증여상속세를 감안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 차이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일릿,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를 활용한다고 하면 이 금액까지도 사실 자녀들,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내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좀 변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변수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가져가는 배당률을 낮춰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5%로 낮춘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내가 가져가는 금액보다 자산기관이 가져가는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가져가는 금액이 적으니 그만큼 남는 금액이 늘어날 테니까요.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210만 불이라고 하는 이 자산기관에 가는 금액에 대해서 내가 라이프 인슈런스를 써서 그 금액에 매칭되게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또 온전히 가게 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요. 배당률이 낮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내가 가져가는 금액은 620만 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 가져가는 금액보다 더 높다라는 건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세를 우리가 200만 불, 2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체리터블 디덕션 아까 이 체리티에 가는 금액이 이번에 5%에 배당을 할 경우에는 더 가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또 디덕션 받는 금액도 아까는 70몇만 불이었었는데 이번에는 380만 불로 확 뛰잖아요. 그런 식의 베네피들이 다 여기서 가만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한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이 계속해서 복리로 불어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역시 여기서의 효용도 2,500만 불 대 1,600만 불이니까요. 그 차이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변수를 한번 다른 변수를 바꿔볼까요? 내가 만약에 이 트러스트를 통해서 트러스트로 옮겨진 다음에 그 트러스트 안에서의 투자를 되게 잘해서요. 이걸 막 10% 이상의 수익률을 낸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 가져가는 돈도 많은 거고 이 자산기관에게 제공하는 그런 돈도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내 자산이 커지니까 이건 윈윈이겠죠. 그래서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가장 보수적인 경우를 한번 보죠. 내가 수익이 아예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될 것이고 한 3% 물가 상승률 정도를 감안해서 3%의 수익을 내는 경우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내가 매년 가져가야 되는 미니멈 레이스로써 5%를 가져가는 걸로 보면 내가 가져가는 금액이 840만불이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 내가 CRT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져가는 금액은 540만불이 됩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상황에서라도 내가 가져가는 금액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 CRT가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더 유리한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CRT는 좋은 거다. 더 나은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수익률이 어떻게 더 나오느냐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들 그리고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변수로 인한 거라 하더라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또는 보수적인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CR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은 안 했을 때에 비해 더 크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만약에 홍길동 씨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CRT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유는요. 다른 유스테이 플래닝들이 다 또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A, B, C 이런저런 방법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요. 이 CRT만 놓고 봐도 아무것도 안 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결론으로 나온 거니까 지금 홍길동 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CRT 꼭 고려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이렇게 쉽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려고 했는데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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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